여기 KJCN304 과기빈 김장원입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박형태 서브! 아 이번엔 리시브 팀의 활력소 같은 선수들 부킥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박형태 백핸드 최인혁 성공합니다 곽요빈 장시간 실시간 기숙사로 작전을 네 서로 작전 내용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. 다시 김장원 과규빈 아 성공하는군요. 한 속으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회전을 최인혁은 잘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 직선이에요 이번엔 포스트. 해주고 있는 KJC 304 석점차 리드 최인 아 이번에 김장원의. 자 과규빈 이번엔 백핸드로도 버튼. 과규빈의 서비스. 아 바로 김장원이 공격을 했는데요. 추격을 더 해야 되는데요. 최인혁의 서비스. 아 과규빈 이번엔 나갔습니다. 6대7. 최인혁의 서비스. 자 박경태가 넘기지 못하는군요. 8대6 투 포인트. 과규빈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. 와. 9대6 석점차.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. 아 나갔습니다. 포인트 과규빈 김장원. 6대10. 탑스피. 자 탑스피 내결. 여기서 강하게. 한 번 과규빈이 뿌려봤습니다만. 자 선제공격이 들어갔는데. 최인혁이 버텼습니다. 과규빈의 서브. 아 받아내지 못합니다. 최인혁. 짧은 순간이지만 있었습니다. 과규빈의 서브. 김장원. 과규빈 나갔어요. 듀스가 됩니다. 김장원이 어떻게 또 받아낼 수 있을지. 과규빈 받았고요. 넘기지 못하는 최인혁. 김장원 서브. 과규빈 끝납니다. 공략을 하고 있고.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. 두 번째 게임 어떻게 될까요. 과규빈의 서브. 선제공격. 강력하게. 공을 주면 김장원 선수. 아주 좋아합니다. 첫 번째 매치에서 김장원 선수가 김동현 선수. 저 모습으로 김동현을 침몰시켰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최인혁 넘기지 못하는군요. 계속 사용이 돼야 됩니다. 선제공격 필요합니다. 박경태 서비스. 이번엔 허규빈 백핸드로. 같이 나왔고요. 라스트 모멘 액션도 좀 있었고요. 이번엔 순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. 3대1. 사실 허규빈. 서브 득점이 됐어요. 4대1이 됩니다. KC 신상공사 한 점을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. 서브 득점. 자. 네트에 걸리고 말았던 최인혁이었고요. 최인혁의 서브. 자 렐리에요. 자 이번엔 허규빈 길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점도 많이 내고요. 지금도 포인트는 좀 빨랐어요. 들어가봐 쳐냈어요 박경태. 꺾어놔야 되는 허규빈. 서비스 길게. 바로 탑스피 맞받아 칩니다만. 다시 넘어온 공을 해결해. 박경태가 받았고요. 바로 공격. 또 한 번 허규빈. KG 신상공사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. 박경태 서브. 자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. 아 최인혁. 여기서. KG 신상공사. 아 이번엔 또 넘기지 못했어요. 대방 공격도 지금 잘 묶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엔. 포인트를. 게임에서. 네 포인트 차이를 따라잡혔던. 박경민. 아 이번에도. 실수에요.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. 최인혁의 서브. 자 박경태. 백핸드 클릭 성공합니다. 박경민의 서브. 박경태가 받았고요. 날카로웠어요. 아 김. 이제는 이 승에 한 포인트 남겨놓은. KG 신상공사. 공격 마무리 김장원. 김장원이 마무리 짓습니다. 11대 7 두번째 게임인 곽유빈. 김장원이 가지고 오면서. 이 전체 매치 스코어 3대 0이 됐고. KG 신상공사는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김장원 선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